손모씨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요. 손모씨가 실종된 상태였던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친구 A씨에 대해서 손씨와 둘이 정말 친한 친구 사이였고 마음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제발 억측을 하지 말아달라. 자제해달라라는 부탁을 하는 글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자제하고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지나친 가짜 뉴스들도 퍼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심리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관심을 좀 꺼주세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유족의 얘기나 주장들은 이미 다 충분히 사회적으로 알려졌거든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간까지 일단 언론에서도 최대한 보도를 자제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건 있겠죠. 유족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본격자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활동하면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도 사회적으로 충분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번 사안이 좀 궁금해서 인터넷 댓글을 좀 찾아봤어요. 잘 안 보는데 보니까 이미 친구는 다 범인이 돼버린 거예요. 네. 우리 보통 이제 비난의 올림픽이 열린다는 얘기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미 의심과는 저항이 드러났기 때문에 누가 더 강한 비난을 쏟아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공감을 더 많이 표현하니까 댓글이나 이런 데에서 너무 과격하거나 아니면 가짜뉴스성 의심스러운 얘기들을 막 쏟아내요. 그런데 누가 더 그걸 강하게 표현하냐가 오히려 더 추천을 받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때 훨씬 더 당살이 아들이 고통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부디 좀 자제하고 관심을 잠시 좀 꺼주시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경찰 수사 상황도 짧게 살펴보면요. 경찰은 손 씨의 실종 당일 한강공원을 방문한 차량을 전수조사한다고 합니다. 손 씨의 휴대전화도 포렌식 조사를 하기로 했고요. 친구 A 씨도 곧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손 씨의 아버지 주장에 따르면 친구 A 씨는 2차 최면 수사 때부터 변호사를 대동했다고 하는데 손 씨의 아버지도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안타까운 사연이어서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이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글인데 손 씨의 동네 사람들도 지금 나서서 지금 도움을 부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목격자나 CCTV, 블랙박스 영상 이런 것들을 지금 찾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같이 나서서. 동네 주민들이 뭘 해주고 싶은데 같이 수색하는 걸 찾으러 나가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특정 지점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아파트 주민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원하는 건 블랙박스. CCTV가 워낙 없다 보니까 아파트 차량이나 이런 데 블랙박스로 호결화도 단서가 되면 부탁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일단 너무 젊은 죽음이기 때문에 많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 재발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제가 저기 자주 가는데 문제는 밤늦게 12시, 1시, 3시에도 술을 팔아요. 사실 선지국 가면 그 새벽에 공개된 저런 공원에서 술 안 파는 국가들도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이번에 우리가 좀 되돌아보고 제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Q&A 내용 세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